이제 우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소위 586운동권의 거의 중심인물이자 선두주자 선두주자 가운데 한 분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광주 서구갑이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이 송영길 당대표는 소나무당을 만들어가 이번에 출마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선거 비용은 다 보전을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 정도 득표율이 나와가지고 광주에 7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 선거 결과 분석은 오늘 도착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도표로 만들어서 이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한 군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손을 다 댄 거죠. 이제 오늘 그냥 대표 사례로 광주광역시 동남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광주광역시는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5.18을 가가지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표 이만큼 줍니다. 몇백표 몇천표 광주광역시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광주광역시 동남갑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주 노골적이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큰 값이고 군대 열병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은 항상 플러스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인 거죠. 사실 광주는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여러분들 표를 소용을 대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거의 8, 90% 정도 나오니까 당일에. 광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뭘 표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작을 하냐 이야기죠.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이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제야전문가 이름 조사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주광역시 동남구갑입니다. 만 1,021표를 집어넣거든요. 만 1,021표를.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는 4만4천 명입니다. 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합쳐서 5만5,105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만 1,021표를 사전투표 에서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하지 않더라도 6만 천 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주광역시 동남갑구에서 6만 1,299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6만 1,299표 차이로 이기는 선거에 또 위조투표지를 왜 더해 주냐 이야기죠. 위조투표지를 만 1,021표를 더해 가지고 7만 2,320표 차이로 이긴 걸로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참 보면 딱하죠. 얼마나 여러분들 황당한 거 아니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4%를 얻었습니다. 그럼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84%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 또 3%를 더해 준 겁니다. 86%에서 89%. 그냥 배륙 간을 빼먹는 게 더 낫죠. 광주광역시 동남구 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84대 14로 이긴 겁니다. 광주광역시가 얼마나 이런 결속력이 강한 거 아니까 더불당 후반께 84%를 준 겁니다. 그래도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86%에서 89%로 올려준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8.06%로 올린 거죠. 이 광주 서구갑 송영길 후보가 이름 옥중으로 출마했던 이곳이 지금까지 분석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조작 안 한답니다. 처음입니다. 여기는 저는 깨끗합니다. 제로가 나옵니다.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천년 기념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출마했던 데서 전혀 조작 흔적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조작 흔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조인천 더불당 후보가 48,766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름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이 선관위가 발표한 그래프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 차이도 작고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도 작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래도 좀 플러스 마이너스도 교체하고 이게 유일한 경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힘당 하현식, 진보당 강성철, 소나무당 송영길 손을 거의 안 댔네요. 보시게 되면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나옵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한 걸. 왼쪽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선관위 발표 차이집하고 그다음에 수정한 거 똑같은 겁니다. 손을 안 댔으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본 결과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은 유일한 경우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아버지 기상캐스터